국내 최초 트랜스젠더 1호 인 김유복 씨 임종하다 지난 2016년 10월 11일 오전 1시 5분 웰리스 요양병원 중환자실에서 폐혈증으로 소천한 국내 최초 여장 남자 이자 탈 탈 동성애자 동성애에서 벗어난 사람 김유복 공명 김유복자 형제 장례가 13일 양재동 장지에서 엄수됐습니다 고인의 오랜 친구이자 후원자였던 홀리라이프 대표 이요나 갈보리 채플 서울교회 목사님은 13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 김유복 형제의 장례를 잘 마쳤다며 빈소를 찾아주신 동역자님들과 전화 온라인상으로 고인의 영혼을 위해 화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해 말씀드린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특히 김유복 형제님 생전에 홀리라이프 사역을 위해 통장을 털어 300만원을 주셨다면서 고인의 뜻을 받들어 동성애자 전도를 위한 종로지역 카페 교회 설립기금의 씨앗으로 심고자 합니다 고인의 작은 씨앗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이 목사는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요나 목사에 따르면 고 김유복 형제는 지난 17년 동안 투병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며 동성애자의 삶의 주업을 회개하고 천국백성이 됐으며 고인은 이 땅의 모든 동성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국내 트랜스젠더 1호로 알려진 김유복 75 씨의 본명은 김유복자입니다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김 씨는 본명인 김유복자에서 자, 자를 떼어낸 김유복이라는 이름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김 씨의 유일한 보호자인 이요나 66 목사는 12일 김 씨는 이성에 눈을 뜨기 시작하던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남자를 좋아하기 시작해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남성과 관계를 가진 것으로 안다면서 그러나 학창 시절 내내 동성애 성향을 숨기고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요나 목사님이 김유복 씨와 인연을 맺은 지는 벌써 40년이 다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김 씨에 대해 키가 178cm 정도로 컸다며 이목구비도 번듯하고 헌칠해서 굉장히 매력적이었다고 했습니다 이요나 목사도 김 씨와 같은 동성애자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친척형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동성애 성향을 갖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는 현재 탈동성애를 주장하는 성교육상담협회 홀리라이프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동성애는 후천적인 것이라며 노력으로 극복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성에 눈을 뜨기 시작하던 초등학교 5학년부터 남성을 좋아했다는 김 씨는 부산서 상고를 졸업하자마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이유는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다 아름다운 목소리는 고졸인 그가 가진 유일한 재산이었다고 합니다 김 씨는 mbc 공채에 합격해 라디오 방송국 전속가수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동성애자라는 사실은 숨긴 채였습니다 김 씨는 밤이 되면 게이바에서 노래를 부르는 이중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김 씨는 결국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이 목사님은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다며 다만 남자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젊은 욕정이 보수사회의 벽을 넘지 못한 것 같다고 추측했습니다 당시 김 씨의 나이는 30대 초반이었습니다 mbc 라디오 전속가수 그만두고 성전환 시도 직장을 그만둔 김유복 씨는 반무대로 발을 옮겼으며 이 시기에 맞춰 본격적으로 여장을 시작했습니다 눈썹에 문신을 하고 가슴 확대 수술을 받았습니다 약국에서 여성 호르몬제를 사서 맞기도 했습니다 주로 이용한 제품은 제약업체 한독에서 유통하는 여성 호르몬제 대포였다고 합니다 성전환 수술만 안 했을 뿐 김 씨의 겉모습은 여성과 다름없었습니다 이오나 목사님은 대포는 그 시절 성전환을 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찾았던 제품이라며 하지만 당시만 해도 트랜스젠더라는 것은 개념조차 없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여성 호르몬제를 마음대로 맞을 수 없습니다 처방전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입니다 김유복 씨는 서울 성동구 금호동의 한계이바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목사가 김 씨를 처음 만난 곳입니다 당시 이 목사님은 충무로에서 의상실을 운영하며 게이 친구들과 어울리고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김 씨가 노래하는 모습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문이 열리자 붉은 집시 옷을 걸친 여인이 작은 손부채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현란한 몸짓과 악랑한 목소리로 키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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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퀴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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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미콜론 쿠바의 오스발도 파레스가 1947년 만든 본래로 곡 네킨콜, 빈크로스비 등이 불러 유명해졌다 를 부르더군요 대중가요부터 엔카, 영가, 일본 대중가요, 라틴, 팝 등을 자유자재로 불렀어요 특히 라틴을 훌륭히 소화했죠 사실 춤에는 그다지 재능이 없어 보였지만 마룻바닥을 굴러대는 폼은 상당히 요염했어요 이태원 게이클럽 열애 운영한 이효나 목사 후의 삶을 돌이킨 이효나 목사님은 김씨의 노래를 듣고 있으면 가슴 깊은 곳에서 기쁨이 솟아나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1980년 이태원의 15평 남짓한 게이클럽 열애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김씨를 전속가수로 캐스팅했습니다 이때부터 김씨는 김마리네라는 이름으로 자신만의 무대를 갖게 됐습니다 이후 김유복씨가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았던 이온아 목사님은 1980년 이태원동에서 최초의 게이바 열애클럽을 개업했을 때 전속가수로 캐스팅하면서 김유복씨는 김마리네라는 이름으로 단독 무대를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점차 이온아 목사와 친분을 삭해되었습니다 클럽 열애는 아직도 있는데 자신이 개업한 게이바 트랜스젠더바를 중심으로 현재 이태원에 파악된 게이바가 100개가 넘는다는 사실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당시 게이바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큰 센세이션이 되어 당시 인기가 높았던 가수들이 많이 방문했었는데 가수 패티김이 김유복씨의 노래를 듣고 별대음감의 소유자라고 엄청 칭찬했다고 했습니다 열애클럽의 인기는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는 열애클럽은 여장 남자들의 노래와 춤을 곁들인 패키지쇼를 볼 수 있어서 일본 관광잡지에까지 소개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열애클럽은 일본 신주쿠의 벨라미클럽 이란 지점까지 냈다고 합니다 패티김도 절대음감이라고 칭찬한 목소리 김유복씨는 벨라미클럽에서 노래를 부르기 위해 1년 동안 일본으로 원정을 가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 그는 가수로 활동하며 뮤지컬의 주연으로 출연했습니다 그가 나온 미스터 레이디란 뮤지컬은 게이의 삶을 다룬 작품입니다 이 목사님은 김씨는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인생의 황금기를 누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시절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열애클럽이 퇴폐업소로 찍혀 적발 대상이 된 것이었습니다 올림픽 끝나자 이태원 유흥가 단속 조치와 88올림픽이 끝나자 이태원 유흥가에 본격적으로 단속 조치가 들어와 일본으로 몸을 피했다고 했습니다 이때 김씨와의 인연이 한동안 끊겼다고 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내가 일본으로 가면서 국내에 있었던 김씨와의 자연스레 연락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다시 고급을 밟은 것은 약 6년 뒤인 1995년 5월 그 사이 이 목사님은 8동성회를 선언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일본에서 신학을 공부하다가 특별한 성명체험을 했다면서 이를 통해 1993년 동성회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태원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목사는 그때 김씨 생각이 나서 그를 찾아다녔다고 말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수소문 끝에 김씨를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6년 만이었습니다 김씨가 있던 곳은 이태원의 한 허름한 옥탑방 허리 통증이 극심한 김씨가 초점 잃은 눈으로 이곳에 누워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귀신의 몰골을 한 채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방은 온통 검은 커튼으로 둘러서 밤낮을 알 수 없었죠 머리는 며칠 동안 감지 않아 쉰내가 났고 온몸에서 찌든 땀내가 났어요 사타구니에는 온통 피고름이 맺혀 있었고요 가려움을 못 이겨 피가 나도록 긁어댄 거죠 여성 호르몬 과다 투여로 인한 후유증이었습니다 다시 만난 김씨 사타구니의 온통 피고름 이오나 목사님은 김유복씨가 젊은 시절부터 알아온 척추 측만증이 심해진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김씨를 설득해 방에 있던 여자옥과 장신구 등을 모두 내다버렸습니다 여성 호르몬 투여도 그만두게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 목사는 신앙의 힘 덕분에 김씨가 조금씩 건강을 회복해 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씨가 동성애 성향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김씨가 미안하다는 편지 한 장을 남기고 사라졌다면서 나 몰래 김씨가 주변에 동성애 친구들을 만났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10년 넘는 세월이 다시 흘렀습니다 요양사 10년 넘게 한 번도 외출하지 않았다 이오나 목사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우연하게 김씨 소식을 다시 듣게 된 것은 2007년이었습니다 김씨는 이태원 이슬람 사원을 한참 지나면 나오는 산골목 도깨비 시장 구석에 5평 남짓한 단칸방에서 알몸의 기저귀만 찬 채 누워있었습니다 이 목사는 김씨가 2004년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다가 의료사고를 당해 신경이 끊어졌다며 그때부터 걸을 수 없게 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김유복씨는 이 목사의 도움으로 2007년에 재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여생을 누운 채로 지낼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2004년부터 10년 넘게 김씨를 돌봐왔다는 조태분 요양사는 18일 팩트홀에 내가 있는 동안 김유복씨는 한 번도 외출을 하지 못했다며 단칸방의 tv가 유일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태분 요양사는 참 안타까웠던 건 어르신을 찾아오는 사람이 이오나 목사님 외에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10년 넘도록 단 한 명도요라고 말했습니다 김유복씨는 올 들어 상태가 점점 나빠져 급기야 손발 모두 꿈쩍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김씨는 4월 서울 양천구의 효드림 요양원에 입원했으며 결국 중환자실을 거쳐 임종했습니다 8만원 든 지갑 하나가 유품의 전부 김유복씨는 2015년 말 나는 더 이상 게이가 아닙니다라는 탈동성의 다큐멘터리에 출연했습니다 예전에 찍어둔 필름에 누운 상태로 출연해 증언한 것 그는 동성애자들을 보면 애처롭다면서 육체적인 즐거움은 잠깐 느낄 수 있겠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오나 목사님에 따르면 탈동성애란 이성을 사랑하는 쪽으로 변화한 상태 만듣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 성향을 참고 있는 상태까지 포함한 개념이라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김씨는 일평생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여기까지 왔다고 했습니다 이 목사에 따르면 김씨는 한 번도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평생 사랑이 뭔지 모르고 여기까지 왔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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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